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화평 영어 영역 고정제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이번 해설을 제가 길게 하면 좀 그렇고 촌철살인 진짜 이 여러가지 문제를 제가 정말 핵심들만 딱딱 간추려서 50분 동안 강의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안 된다고요? 저는 기대가 되는데 자 처음에 어휘 30번 이 어휘 30번 문제 제일 많이 틀렸는데 야 오답률은 어떻게 82%냐? 82%는 뭐야 지금 선택지가 5개인데 우리 찍어서 맞출 확률이 20% 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찍어서 맞출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최악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오랜만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심한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점짜리 어휘 문제는 제가 강의 들어보신 분들 물론 많이 없으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3점짜리 어휘 문제는 속이 검은 문제예요. 그래서 특정 단어에 초점 맞추고 아 이게 근거구나 라고 동그라미 치는 순간 여러분들 위험해집니다. 왜? 거기에 동그라미 치는 순간 나머지를 못 봐서 틀리게 돼요. 즉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보도록 출제가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하여튼간 이 밑줄이 쳐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원형입니다.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이 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만 초점 맞추고 동그라미 치고 체크하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놓쳐서 틀리게 돼요. 자 그럼 제가 30번째 촌철살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험제 다섯 번째 쪽 오른쪽부터 한번 볼게요. If you're satisfied with our lives, 우리가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We would not feel a burning desire to purchase anything. 우리는 뭔가를 구매하고 싶다. 라는 불타는 욕망이 없을 거야. And then 그러면 economy may collapse. 그러면 경제가 붕괴하겠죠. But 그러나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을 하면 구매를 안 하니까 그러면 경제가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죠. 그런 거야. 만족을 못하면 구매를 할 테니까 경제가 살아나겠지? 라는 내용이 나올 줄 알았잖아. 아 그치? 근데 보니까 그거와 달랐죠. If you're unsatisfied. 그쵸? 불만족하면. And any of those products you would buy actually do was a promise lasting fulfillment. 자 우리가 만족을 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end로 지금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이 end 동그라미 이걸 놓친 거죠. 만족을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이 약속했던 지속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면 Subsequent 동그라미 이걸 놓쳤어. Subsequent 자 불만족하는데 만족스러운 제품에서 만족을 주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구매하겠어 안 하겠어? 이미 만족을 했으니까 구매 안 하겠죠. 그쵸? So 보시면 Subsequent sales figures may likewise rise. Likewise. 동그라미 이것도 놓쳤어요. 매출이 오른다고? 어? 말이 되는 것 같거든. 만족을 하면 구매를 안 하니까 경제가 다운될 것이고. 만족을 안 하면 매출이 오르겠지? 괜찮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중간 디테일은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괜찮네. 이렇게 넘어서 틀린 거죠. 자 봐봐. 지금 일단은 만족을 안 했는데 그런데 물건을 통한 만족을 줬다고 치자. 만족했어요? 만족 안 한 게 아니라 만족한 거야. 그치? 만족을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진 Subsequent 만족을 하면 그 다음에 구매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매출이 떨어지겠지. 그치? 또 안타까운 건 like wise입니다. like wise. 네. like wise. 마찬가지로 하고 있으니까 만족을 하면 경제가 망한다. 그런데 만족을 안 하는 상황에서 물건을 또 만족 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망한다니까 매출이 떨어진다 할 거 아니야. 그치? like wise 하고 그 다음이라는 단어를 놓쳤어. 선생님 저 Subsequent 단어 몰랐는데요. 그걸 like wise는 알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보는 그런 상황을 유도하면 3점짜리 어휘 타이틀을 붙이게 되는 거야. 앞으로 3점짜리 어휘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 특정 단어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단어 플레이를 하면 필망합니다. 그리고 전체 큰 흐름 보세요. 계속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만족을 한다면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할 테니까 자꾸 불만족을 일으킨다. 그죠? 만족을 한다면 물건이 만족을 준다면 구매를 안 할 테니까 계속 불만족하게 만든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면 아 그렇네 라는 생각이 지금 드시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때 꼭 어휘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는 출제하는 팀이 제가 들어보면 3개의 팀이 번갈아 하면서 계속 된대요. 근데 똑같은 마실을 계속 누리면 학생들이 되게 억울하고 생각하고 시험에 해당 맞춰보면 아 맞다. 아 그 다음이니까 아 만족하니까 그럼 구매 안 하겠네. 어 라이크와이스니까 구매 안 하겠네.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아 왜 내가 이걸 못 봤지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못 보는 게 아니라 3점짜리 주는 검은 마음을 봤을 때 그냥 못 본 게 아니라 특정 단어에 초점 맞춰라. 딴 거 못 봤어 틀려라.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노림수를 던지는 거예요. 하여튼 밑줄이 쳐져 있던 것 자체가 원흉이라고 했죠. 밑줄을 한 상관없이 큰 흐름을 타면서 문제를 읽고 우리가 놓치는 표현 없이 꼼꼼하게 읽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우리가 어 불만족이니까 따라서 구매를 하겠지? 이렇게 특정 단어에만 초점 맞추면 틀리게 돼 있는 게 바로 3점짜리 어휘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능 시험에 가면 꼭 어휘문제가 이렇게 막 부각이 되다가도 수능 시험에 가면 잠잠해요. 제 제자들 중에 제가 한 15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선생님 저 어휘문제 때문에 수능 시험 망쳤어. 이런 친구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휘문제는 왜 수능 시험에 가면 잠잠해지는 걸까? 뭐 아무래도 좀 얕은 수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짧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줄 21번 보겠습니다.